자 다음 소식 아트넷 뉴스 에서 그 제가 작년에 한번 다룬 소식이 있었죠 코미디언의 작가 마우리 치오 못하났네 못하는 인간미 완벽을 추구하지 않은 방송 허세 미술관입니다 마우리 치오 카틀란 이 작가의 바나나 달랑 테이프로 붙인 작품 기억나시죠 코미디언 이라는 작품 이 작품이 고소당했습니다 그 마이애미 아트페어 했죠 제 기억에는 거기서 총 2부 3부에 거쳐서 왜냐면 바나나 썩으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버전 2개로 팔렸나 몇 번 팔려 가지고 총 39만 달러에 판매가 됐대요 총 5억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예술가에게서 고소당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표절이다고 원래 내꺼다 저작권을 주장한 거죠 이전에 먼저 바나나와 오렌지 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거든요 모르포드라는 아티스트 에 의해서 고소당했습니다 일단은 테이프도 회색 테이프랑 비슷하고 바나나 붙인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로 따지면 이게 원조 같긴 해요 판결에서 요거 테이프 기울기가 다르다 이 기울기를 비교를 했대요 법정에서 와 진짜 유치하지 않나요 인간들 그리고 이게 왜 다르냐면 요거는 바나나가 중심이 아니라 판넬과 여백과 과일이 중심이다 근데 요거는 달랑 바나나가 포인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이야기까지 했대요 이건 바나나가 중심이지만 요거는 화면이 양분할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어이가 없죠 코미디안을 발표한 마오르치오 카틸란 쪽에서 위례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고소당했다까지가 기사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연달아서 이 사건도 터져요 이 작품 한창 논란이 됐거든요 종교를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아홉 번째 시간이란 작품 교황을 똑같이 재현해놔서 운석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유리창 깨지는 이런 설치 미술을 했거든요 조각이면서 설치 미술인데 파리 법원에서 진정한 창작자라고 주장하는 다니엘 부르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교황을 직접 만든 작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다니엘 드루에 마오르치오 카틸란 이 작가는 컨셉만 아이디어만 짜고 직접 제작을 안 한 스타일이잖아요 이 바나나도 날로 먹는 스타일이고 이것도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드루에 이 조각가에게 하청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커미션을 갤러리에서 준 거죠 마르치오 카틸란 갤러리에서 14만 유로로 커미션을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드루에 라는 사람의 그 주장을 기각했거든요 청구를 이분이 600만 유로를 여구 했거든요 이거 내 작품이기도 하니까 돈 내놔라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아이디어고 나 이런 작품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이거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냐 승낙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똑같이 재현한 교황 이 작품 이게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손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에 맡기려고 했나봐요 이 드루에 이게 근데 마르치오의 작품을 만들고 제작하다 보니까 이분도 유명해졌나봐요 그래서 이 제작비가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요구하니까 복원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갤러리 측에서 마르치오 측의 갤러리 이름이 페로틴 갤러리입니다 되게 이제 유명한 갤러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돈도 안 주려고 하니까 이제 복원비로 마르치오 카텔란 변호사 쪽에서 유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카텔란도 같이 협업한 거 아니냐 달랑 너만 작업한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한 거고 심지어는 커미션도 줬다 마르치오 카텔란이 같이 작업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진짜 이것도 웃겨요 이거 다 만든 거에서 카텔란이 다리 부러뜨렸다 교황 다리 부러뜨리고 운소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유리창 카텔란 직접 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제작한 거다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보험도 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만 컨셉 얘기하고 모든 그 작업을 이 드루에아한테 맡기면 손도 까딱 안 하고 자기가 마르치오 카텔란 이름으로 이제 낸 거니까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유리창 깨고 교황님 다리 부러뜨리고 이 운소 이렇게 올려놓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각됐다고 합니다 마우르치오 카텔란 쪽이 이제 승소해서 이제 돈을 내진 않아도 되는데 좀 그렇죠 현대미술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마우르치오 작품 이분한테 하청 맡긴 게 8점이나 돼요 그중에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히틀러가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또 엄청난 논란이 됐던 마우르치오 카텔란은 트러블 메이커에요 뭐가 이슈 엄청 그 시끄러운 이슈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현대미술 를 좀 아는 거죠 현대미술의 룰을 그 게임 룰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건가 이분 스타가 되는 과정도 짝퉁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진짠지 알고 사람들이 좀 관심 갔다가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스타덤이 오르고 그 뒤로 여러 퍼포먼스로 유명해진 아티스트거든요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분은 똑똑하긴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예술가라고 해야 되나 논란이죠 재미는 있는데 아 진짜 현대미술 막장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조차 진짜 유치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주적인 관점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뭘 먹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식료품으로 먹는 이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이면서 이거를 예술이라고 행사도 하고 이거를 5억원에 판매까지 한다 이것조차 저작관이 있어 가지고 오렌지 바나나 붙인 거 와 가지고 저작권 분쟁까지 있다 이런 거 알면 얼마나 지구인이 우습게 볼까 저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인간들 진짜 비합리적이다 실속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구나 지구인들은 먹을 게 남아 도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이라고 붙여 놓고 전세계 중 핫 이슈가 되고 또 유명해지고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을 이전에도 했거든요 이런 얘기 안 했죠 제가 그때 못한 얘기를 해봅니다 가끔 외계인이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객관화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대미술 나름 재미있고 또 철학이 깊고 진짜 진정성 있게 작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걸로 봐서는 현대미술 진짜 타락했다 미쳤다 라는 거죠 현대미술 요지경이다 세상 미쳐 돌아가는구나 를 한번 다시 보여주는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고 지금 뭐 식량위기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문제 엄청 심각한데 이런 거 가지고 집정으로 다투고 있는 다른 세상의 논란들 외계인이 봤을 때 아 지구 갈대까지 갔는데 조금 있으면 이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 쓰나미 몰아치고 식료품 모자랄 텐데 이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액자 없는 캔버스로 유명했던 샘길리엄 이라는 액자 없는 캔버스